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동거래를 어떤 집하고 하려면 그 집에 안주인의 얼굴을 보면 된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잘 돌아가는 집은 안주인의 얼굴에 넉넉함이 있고 회색이 돌죠 그런데 잘 돌아가지 않는 집의 안주인의 얼굴에는 강박함과 초조함이 함께하죠 8월 23일자 조간 일면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씨의 사진이 함께 실렸습니다 그날 따라서 대통령 사진의 눈길이 갔습니다 사진을 아주 잘 잡았습니다 중요한 특징을 일단 눈에 핏발이 선 눈이었고 잠을 잘 자지 못한 다수 부어 오른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모습에 다수간의 피로감이 흐르는 그런 모습들이 중첩돼 있어 어느 곳 하나를 보더라도 넉넉함이라든지 여유로움이라든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이 되는 설명자료가 문 대통령 지소미아 파기 결정 조국 의혹은 연일 커지고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소미아 파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답 사람들 하루 전날까지 당연히 조건부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8월 20일 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의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은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에도 상당한 놀라움과 실망감 좋았습니다 예상했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들도 설마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겠냐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또 그 전날까지 보도가 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던 이유를 건사하게 포장을 해서 발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급작스럽게 유지해서 폐지로 결정되었고 그것도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변경시키는데 하루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가 NSG가 상미위원회가 개최되는 전후로 해서 아마 분위기가 돌변하였다고 합니다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조국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져가는 것을 조기에 진화시키고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조국 비리 물타기를 외교로 이용하였다 이런 경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예 그냥 조선일보 사슬에서는 조국 덮으려고 한미일 안보공족계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사슬을 실었습니다 안보 고려가 최우선이 돼야 했을 지소미아 문제를 경제보복 맞대형 카드로 쓴 것은 자의 행위나 다름없다 청와대가 이런 충격적 무리수를 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전국을 전환하려 한 것은 아닌가 대형사고를 치고 그것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덮으려 하는 건가 그것도 안보 문제를 이용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검시해 그런 정보들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쫓기듯이 하였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후의 파장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정확하게 가늠을 못했을 겁니다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도 전혀 없었죠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하는 관계자는 천년듯스럽게 미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다 이렇게 말하였죠 급하게 이루어진 사건인데 미국과 무슨 협의를 했겠나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은 아니나 다를까 미국 쪽의 강한 부인과 함께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온 거죠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할 정도로 시간에 쫓겨야 하였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조국 후보의 연이어 터지는 비리 의혹 때문에 상당히 당혹해하구나 그것은 그냥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구나 아무리 당혹스러워도 그렇지 일개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회와 한 민족의 안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소미아 같은 안보협정을 이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386 세대들이 운동할 때하고 지금은 너무 다른 세상입니다 특히 그 다른 세상 가운데 하나는 미디어 환경이 너무 변했기 때문에 방송국 몇 개를 장악하거나 신문사를 요리해가지고 정보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권력 자체가 권력자로부터 보통 시민들한테 완전히 이동돼 버린 그런 시대인 거죠 미디어 환경이 유튜브나 SNS 같은 것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팬되었기 때문에 정부를 감추려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공격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다 퍼져나가니까 비리를 감추거나 쏘기거나 조작하거나 분식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386 세대와 같은 그런 세대들은 옛날 미디어 환경에 익숙해 있고 지금 미디어 환경을 이용하더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로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양반을 가면서 함께 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그걸 포기하는 것도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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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